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지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미성년 자녀와 성별 정정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년 11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 스 6.16 결정입니다. 사건은 등록부 경정이고요. 신청인 건 사건 본인은 제한고인이 대법원에 제한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제한고인이 결과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 사건 본인, 이 사람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 이 사람의 등록부 정정신청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남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여성으로서의 귀속감을 가졌으나 성 정체성을 숨김 채 혼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해서 5년 10개월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1월에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게 돼요. 여성으로 완전히 성기나 이런 걸 다 바꾸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 본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쌍둥이, 여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이 상태에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합니다. 나는 외모도 다 여자고 성전환 수술을 했으니까 나를 여성으로 바꿔달라 라고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2011년 9월 20일자 대법원 결정으로 2009, 2009, 117 전원합의체 결정에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함에 있어서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 정정을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한 게 있어요. 이 판례는, 이 사건은 지금 2020스 6.16 이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요소도 포함한다. 법률적으로도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전압 결정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법인위의 균형을 위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 고려 없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회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된다라고 판결한 거고 이번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해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있어서 이것이 이성 자녀에게 너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된다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기에는 이동훈 대법관이 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고모라고 알고 있고 전환제능 선언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족관계 현상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적으로 고려해봤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낸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박정환, 노정희, 이용구 대법관은 종전 대법원 결정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관한 구체적 심리가 없이 했기 때문에 파괴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심리 다시 하라는 거죠. 심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은 뭐라고 하냐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반대 의견의 주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지금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미성자녀가 있는 아버지의 성을 바꿔주게 되면 엄마와 엄마만 있는 그런 가족을 형성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으로 하냐면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관계 없이 사실관계를 공부와 일치시키는 것일 뿐 새로운 신분관계를 창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빠의 성을 남자세의 여자로 바꾼 것일 뿐 그냥 신분관계가 아버지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그냥 나의 아버지가 그대로 된 거예요. 성벌만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분관계의 상상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단을 바꿔도 된다라는 게 내용이죠. 정리하자면 종전 대법원 결정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일관적으로 불화하는 거였어요. 이번 결정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심리하고 법익균형의 관점에서 성별정정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미성년 자녀 유무는 고려대생이 아니라고 본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 뿐이고 미성년 자녀는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